은하수 그 아이, 나 때문에 괴롭히고 이용하는 수사죠. 아프도 최신형 닮아야죠. 갑자기 좀 뚫어지는 건 아니겠지. 최신형 씨 아무래도 신분사 택한 것 같습니다. 그 사업 계획에서 나한테 넘겨줄 것 같다. 정말 이거랑 맞받고 있었냐? 최영려 상무님이 회장님 되시더니 이거랑 이물어치네요. 어차피 아무것도 하실 수 없잖아요, 아무것도.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. 밑바닥 밑에 대워라. 절대 넘어가면 안 돼. 혹시 저 좋아하세요? 아픈 계획